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참 그동안 많았습니다. 이정근 씨, 방송작가 출신으로서 강남 서초구청장, 서초국회의원 이렇게 세 번 정도 그렇게 출마를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볼멘소리가 많았습니다. 왜 이런 거 서초동에만 나가면 물론 민주당으로서는 열세 지역이지만 어떻게 특정인에게 계속해서 낙선을 하는데 그렇게 특정인을 마치 비호하듯이 그렇게 공천을 주냐 그렇게 이제 볼멘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방송작가로서 이렇게 정치계에 입문했던 이정근 전 민주당의 사무부총장, 사무부총장 이분이 수화는 좋았던가 봅니다. 수화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다루게 된 것은 이 사건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러면 검찰 구형보다도 재판부가 더 심한 여러분들 판결을 때리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아주 드물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는 판사들이 열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정근 씨 제목이라는 것은 사업상의 그런 입건을 확보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뇌물을 받았는데 뇌물을 이정근 사무부총장만 다 먹은 것이 아니고 그 뇌물을 또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가지고 나누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뇌물로 확보한 돈이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흘러갔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행사합의 27부 부장판사 김옥곤 아마 다른 두 명 또 판사들이 있겠죠. 그 이정근 전 부총장의 특각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이정근 부총장에게 진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9억 8,680만 8,700원의 추진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구형을 3년을 했고 추진금은 3억 8천만 원을 구형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이런 판사들이 강하게 때린 겁니다. 열받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재판부에서 왜 이 같은 여러분들 판단을 내렸을까 핵심은 뭡니까 요리송 조리송 그냥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끝까지 면피를 하니까 판사들이 죄질이 불량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의 이야기는 피고인은 고위당직자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정치자금과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약 10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정계 및 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알선 대상을 특정해서 미래의 구체적인 처분 내용까지 적시했으며 일부 알선 행위의 실행까지 나아가기도 했다. 돈을 줬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그래서 지금 야단법석이 낮지 않습니까? 수사 과정에서 정거 인멸을 시도하였고 공판 과정에서도 대체로 객관적이고 정거에 반하는 주장하는 범행을 부인했고 금품 공려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 정당인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엄결성이 요구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언벌이 불가피하다. 아마 언변도 좋고 그런 모양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런저런 많은 경험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정근 사무부총장에게 그에게 해당하는 약 10억 원 정도를 뜯겼으니까 이게 참 문제가 큰 거죠. 아무튼 간에 검찰은 이정근 부총장 21대 총선 출마를 앞두고 이분이 이제 서초구에 나왔을 겁니다. 서초구에 나와 가지고 아마 윤희숙 전 국회의원하고 맞붙었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서울에 여러분들 49개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 그 선거구에서 강남 3구 8개 자리하고 용산구에서만 미래통합당 후보가 이겼고 다른 데 다 패배한 거죠. 윤희숙 씨하고 서초구에서 붙었으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그 선거에도 손을 댄 거 아닙니까. 그 선거에도 이걸 보시게 되면 강남구에도 손을 대잖아요. 강남구에도. 이길 수 없는데도 대개 한 35% 정도 손을 대지 않습니까 윤희숙 국회의원이 얻은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100장 가운데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35% 아니면 25% 정도 손을 댔을 겁니다. 강남 3구가 서울 평균치인 35%보다 약간 낮으니까 한 20에서 25% 정도 되겠네요. 전혀 당선될 수 없는 그런 지역에도 사전투표에 손을 대니까 대단한 거죠. 사전투표에 손을 댔지만 워낙 서초구 같은 경우는 몰포가 여러분들 윤희숙 의원한테 후보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이긴 거죠.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이쪽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이게 중요하네요. 이번에 피해자가 된 사업가 박 씨가 수수한 금품이 차용금 맹목이라고 주장해야 민사적으로 반환을 청구하기가 용이한데도 알선 등을 목적으로 금품을 공유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빌려줬다 이렇게 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좀 되찾을 가능성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재산 같은 거 다 빼돌렸거나 그렇게 하면 민사소송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정치자금으로 공유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예 민사소송을 불법자금 이런 걸로 아마 간주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피해자 박 씨가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의 그런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서초갑을 기반으로 수년간 국회의원과 구청장에 도전해왔던 이정근 전 부총장의 정치경력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정치적으로 이제 재개하기가 힘든 거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서 강남 상구에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선거를 막 만들면 모를까 웬만큼 손을 대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아주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경우는 그렇게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검찰 구형보다도 훨씬 더 1.5배 정도 많은 그런 징역형하고 추진금을 그렇게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